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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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의 밤을 촉촉한 감상으로 물들일 한여름밤의 음악 소품 덧쇼 MC 지하! 조미 홍필입니다. 오늘의 스페셜 MC 개그맨 김용철입니다. 워우!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. 그렇죠?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만태가 되면 기분이 왜 이렇게 센티멘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니 왜요? 아 왜 이렇게 감성이 없어요. 연애도 하는 친구가. 어? 한여름밤의 꿈. 그리고 영화 9월절의 8월의 크리스마스. 의외로 이 여름밤이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렇죠? 저희를 피해서 로맨틱한 사랑에 뿅당 빠지고 싶은 계절이죠. 아 나도 사랑하고 싶다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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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번 무대의 커플들에게는 로맨틱한 시간을 솔로들에게는 잠든 연애 세포를 깨워줄 썸남 썸녀 스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로맨틱 스테이지. 지금 바로 만내볼게요.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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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